이번 시간에는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이용해서 S3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3라고 되어 있는 이 서비스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화면은 크게 두 개로 분할 되어 있어요. 왼쪽은 버킷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객체들이 보이는 것인데 현재 제가 버킷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리존을 결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S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메뉴를 통해서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각각의 버킷을 만들 때 그 버킷마다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요. 그럼 버킷을 제가 생성을 할 건데요.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분 컴퓨터로 치자면 일종의 하드디스크 하나하나, 드라이브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버킷을 하게 되면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생성을 하는 거라고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하드디스크에 여러 개의 파일들을 저장을 하면 그 저장된 파일들을 객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렉토리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장할 객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결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지역이죠. 우선 버킷을 생성을 해볼게요. 이름을 뭘로 해볼까요? 코딩 에브리바디로 해볼까요? 이름은 아마존 웹서비스 전체를 통틀어서 고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중복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에러가 날 거예요. 리조는 지역을 결정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도쿄를 지정을 했습니다. 도쿄가 가장 빠르니까요. 가깝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셋업 로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크레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할게요. 이게 지금 언더바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언더바를 지우고 크레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딩 에브리바디 S3라고 하는 버킷이 생성이 됐습니다. 드라이브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오른쪽에 화면이 바뀌었죠. 선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코딩 에브리바디 S3라고 하는 버킷에다가 제가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죠.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드파이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인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업로드할 파일이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스타트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 속성창이 열리면서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X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닫힙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아마존 웹서비스에 있는 S3라고 하는 스토리징 서비스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제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면 Create 폴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이미지로 할까요? 이미지라는 폴더에다가 폴더를 생성을 했고요. 더블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Add 파일을 해서 여기 있는 파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스타트 업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에 Capture.png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위 디렉토리로 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패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을 열람하고 싶다면 이 파일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미리 보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파일을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컷 한 다음에 이미지로 들어가서 페이스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선택한 파일이 아마존.png라는 파일이 이미지라는 폴더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했으니까 이 업로드한 파일을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블릭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Make Public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Are you sure you want to make 아마존.png public 즉 아마존.png라고 하는 파일을 퍼블릭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냐라고 물어보죠.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가 나오죠. 그래서 Making Amazon.png 퍼블릭인 이미지라고 나오죠. 즉 이 아마존.png 파일을 퍼블릭하게 변경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파일을 일반인들에게 이 불특정 자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Properties라고 하는 부분 있죠. 속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링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링크가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URL입니다. 이 URL을 클릭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업로드한 파일을 이렇게 이 URL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고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 파일은 프라이빗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Capture.png는 제가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파일을 선택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 앞쪽에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파일에 있는 URL로 URL을 통해서 이 외부인들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을 해봤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아직 저 파일은 퍼블릭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킷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버킷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버킷에 대한 설정 또 각각의 객체에 대한 설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